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기대를 많이 하셨겠군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신앙이 큽니다. 왜 신앙이? 이만큼은 사적인 우정감사입니다. 놀란다. 아니 그 한국인도야 나도 아 그 하나는 다 내 자기 소신 다 내 처음에 기대하셨을 때는 박객님 딸이라는 거 같습니까 박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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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님께서 당을 만들어서 우리 동비들이 다 좋다고 기지에 혼자 대통님은 좋으니까 아니 이거 이재옵십니까 정치적으로 좀 일찍 이 생각을 고맙습니다. 성함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러면 저기 어디 사시는 거세요? 네, 도량동에서. 아, 구미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대축할 때도 언제를 보석을 하다가 성함으로 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예, 이유로 좀. 이유로는 사실 당시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 서거하신 지가 80년이니까 한 40년, 30여 년이 지났다 보면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 없더라고요. 너무 영웅적으로 해왔고 물론 공과 사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없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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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최장만 말했다. 박 대통령의 그런 업종은 내가 어디 끊어갔냐고 해라. 내 정답을 여기 갔다 갈게요. 예, 저는 그렇게 심각합니다. 1강에서는 뭐 이런 거 유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런가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 동과 사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건 양으로 따지면 소수에 불과하고 이 동이 엄청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 읽어드립니다. 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많아요. 저는 기대보다는 잘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역대 대통령들 뭐 서놓고 얘기하면 부정출 때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가족도 없고 내가 남겨가지고 남에게 줄게 없기 때문에 자산만대 남긴 게 아니겠는데 역사를 남길 것이다. 아마 그려진 그것만은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기대됩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했는데 다만 좀 어떤 사적인 그 이미지가 요즘 이제 나와서 그렇지 실제 어느 대통령도 좀 그런 뭐 바가 없지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소야대 되는 바람에 그 국민한테 지지를 받았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 좀 보호가 지나치지 않겠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너무 많이 지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좀 지지하실 때 박정희 대통령의 딴입니다. 의미가 없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분은 너무 검소하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문구시나 성원님 네. 구민시 신동에 그런 사실은 예 그런건 굳이 아까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임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래서 방송 인터뷰하는 요 하시는지 환자 창승하니 예 찬성하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신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자지만 자기 아버지와 피를 갖고 깨끗하게 지금까지 운영하시고 외교 활동 중에서 최후의 1인자로 거기고 대통령 유세실도 보면 나는 나에게는 가협도 없다. 가족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내 가족이고 나라가 내 그이다. 신랑이는 뜻으로 말이지 말을 했고. 또 하나의 지금 최순실인가 그 여사가 어떤 건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짓이라도 어떻게 하고 거기서 물에 물려가지고 지금 그 한 가지에 야당 의원들 학물면 여당 의원들까지 합치해가지고 그 몰아내라 하는 그런 수정을 부리는 것 같고. 우리 박사무소들께 모여가 힘과 힘으로써 바로 전쟁입니다. 밝을 수 있는데 이걸 해야지.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옛날에 물 대포 쏠 때 죽은 그 사람이 하나의 오는 인간이 아니지 싶으면 말이지. 그네들 돌비고 사가지고 전부 한 거짓이지.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 되는 게 않지만 그런 현대의 위제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 이건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 박사무소들끼리 모여 늙었지만은 모여가지고 신과 힘으로써 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궁리에 사십니까? 아니면 이제 부산에 사십니다. 아 부산에 사십니다. 성함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부산 시민이시고. 네. 이 가고. 가을 추울 때 추운 남. 감사합니다. 참 억울해 보면은. 그 트레이 보면은. 그 중고등학생들까지 선동을 해가지고. 이수석 문제예요. 근데 아까 오면서도. 우리 회장. 내가 들어간 일 얼마 안 됐지만은. 안되면은 우리 박사무소 회장 모든 이. 도움을 해가란 말이지. 우리가 앞서가지고. 신과 힘으로. 악은 악으로. 이런 일을 다 하시나. 이라고. 경찰들이 나서가 먹어가란 말이지. 경찰들이 다치는 건. 시민은 밟으면 안 내고. 시민도 뭐 조금 다치는 말이야. 지금 가는 거. 우리 민간들이 민간으로서. 박사무소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한 번. 우리가 막고. 선동할 수 있는. 힘을 기로잡고. 하거든요. 그래 하고. 대장한테. 박사무소 회원들끼리 모여서. 박사무소 회원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려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예 그러시고. 오늘 오전. 이제 어디다 하고. 막고 왔고. 그럼 올. 자. 네 심부서 다을 못 자고. 일곱 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꼭 오심부서 안 되면. 차를 가지고. 한번 올랐고. 이랬는데. 뒤에다. 이 차를. 겟다 심부서다가. 하느님이. 돌 옮겨주신다고. 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은 개한테. 중고등학생들 아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앉아가지고. 어린애들 선동하는 이거예요. 선동한 그. 구체적인 증거는 혹시 아시는가요. 증거가. 이 땅에 있습니까. 그 뭐. 어. 야당. 야당 국회의원들. 하물며. 여당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이고. 국회의원들이 딱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 뺏들라고 말이지. 박근혜. 굴로 앉아가지고. 지금 힘을 쉬는 게. 지거 뺏들라고. 이리 과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뭐. 땅 국회의원이신 거 보면은. 박근혜. 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본 데는. 예. 70년 동안. 또 또 한 가지 동안. 내가 택시를 부산에서 한 50년 동안 했는데. 암암리여. 지하조직. 간첩들이. 자유세력들이. 한. 700만 된 거. 700만. 예. 그럼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세요. 그래. 내가 택시 탈 때. 택시하고 손님들하고는. 이 비밀 없다면 보면은. 이 비밀 없다면 보면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러고 보면은. 큰 소리를 기다리면 많이 듣고. 내가 서울 지리만 알면은. 국회의원들. 어느 어느 분들한테 찾아가서. 따지고 싶지만은.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 실례지만 택시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택시는 내가 61년도 매직 내고. 61년도. 그 전에 그. 그 군대는 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군대는 내가. 삼의 항만사. 삼부도. 2구 대대. 소송 대대. 아. 주특계는 뭐 어떤 거 하셨죠. 6.10인가요. 어. 그. 국가관이 좀 많이 투철하신 것 같네요. 참 보면은. 뭐. 그. 촛불 시위. 물론. 촛불 시위로 한다는 게. 자체가. 나라를 의지부리는 게. 의지리는 게. 근데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위한 촛불 집회를 한다면. 그런 건 또. 동지하실 거 아닙니까. 동지 못하지. 촛불 집회라는 자체가. 아니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줘도. 촛불 집회를 나와서. 거리에서 선동하는 자체가. 아니 선동이 아니라. 정당한 집회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평화시위라고. 정당한 집회를 그거는. 나 그거는 못 보지. 대통령을 도와준다는 의미의 집회도 안 됩니까. 촛불 집회라는 자체가 없어져요. 국민의식이 촛불 집회를 한다는 자체가. 왜 그러냐. 제가 하는 말은 말깁니다. 방한민국 중에 서기가지고. 알 말로. 가치폐기라는 이런 쪽들이 많이 서기기 때문에. 촛불 집회라는 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큰인기. 내가 말하면 이렇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네. 연세 혹시 얼마 되세요? 70으로 내 입니까? 70. 네. 정정하시네. 성함이. 이가 이자. 이자. 갈축자. 상감자. 이수생이. 성함이 알맞아요. 성함이 알맞아요. 성함이 알맞아요.